지역이 한 커피 전문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지불한 금액이 차감되고 잔액은 문자메시지에 곧바로 찍힙니다. 커피값을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신용카드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준 지원금보다 사용 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코로나19로 한산했던 전통시장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불수단은 주로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화폐.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받는 경우가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10장 늘었다 하면 지금 한 20병 정도면 이 정도.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집계된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청규모는 모두 997만여 가구. 경기도가 2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6조 6,700억 원 정도. 일부 온라인 신청자에겐 이미 지급이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에 돈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58%인 30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환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유흥업소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대기업 계열인데도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